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30평형 글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원호 2023타경 116748번입니다. 감재가는 16억 9,050만원이며 토지 면적 30평형에 근물면적은 61평형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3억 5,24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3,524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5월 1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글린주택 경매물건은 2호선과 신림선 350m의 역세권으로 관악우체국 연접단지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끈은항입니다. 관악구 클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관악구 신림동 매물은 토지 면적 30.2평형에 근물면적은 61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 16억 9,05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13억 5,240만원을 제재가로 어느 2024년 5월 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20%인 1억 3,52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81만원입니다. 행위자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영적률은 4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76년 7월에 사용승인된 연하주구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임의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듯 합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공사말 소개정 권리는 2008년 9월 26일에 설정된 동작새마을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1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7,517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4억 9,058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금행사상 사업자 등록 및 전입일 기준 대학예금 없는 점유자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600만원에 월세는 115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스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가낙구 신림동 근린주택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가낙구 신림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세금 매매액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가낙구 신림동 인근 상가 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가낙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가낙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9% 매각률은 25%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낙구 신림동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묶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30평형 글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